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지금이 없었을 때 아니면 좀 잘 안 되신 분은 그때 내가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준비는 노력한 사람의 것이다. 노력은 나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그 선택은 결국 내가 한 것이다. 사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어요. 제가 이번에 럭키라는 신간 책을 냈는데 이게 운책이잖아요. 이전에 제가 제 친구인 전업투자자 김종봉님이라는 분과 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친구는 저를 한 13년 동안 봤고 어느 정도 부자가 된 친구이다 보니까 이 돈의 관점에서 성공의 관점에서 뭔가 운에 관한 걸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저희 채널에 나와서 좋은 조회수를 기록하신 정의도 타로마스터님은 사실 또 이 운에 관해서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 저랑은 사실 운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관점이잖아요. 사실 운이라는 게 정답이 딱 하나 있는 거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서쪽에서 보고 있다면 타로마스터님은 지금 동쪽에서 보고 계신 분이니까 이 동과서가 만나서 운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마스터님은 제 책에서 어떤 것들이 궁금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자 일단 혹시 책 어떠셨어요? 너무 궁금해요 저는. 다른 사람이 이 책을 보면 궁금하지 않은데 운책을 쓰시고 이쪽을 직업을 하신 분이니까요. 기본 어느 바탕이 되는 거를 공부를 하셨겠지만 다 인지하고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신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것보다도 이 책을 보고 김 작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다. 왜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의 이야기를 절제해서 쓰셨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딱 여기까지만 쓰고 여기까지만 해서 그 안에 내면의 어떤 이야기 그때 느꼈던 감정 그냥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절제라는 거는 뭐 약간 겸손의 의미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더 그때 당시에 내 감정을 더 깊게 이야기하고 내가 왜 그랬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밟아온 길 표면적인 어떤 그건 쫙 풀어주시고 그 안에 그러기에는 아마 책 한 권으로는 담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온 의식이 있는 거죠. 자 어떤 질문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선 운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사람마다 운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데 김 작가님이 생각하는 운이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실 나한테 수많은 선택지가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공부할 때는 시험을 칠 때는 4지선다연 5지선다연 중에서 나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오면 사실은 5지선다연보다 훨씬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사실 그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잖아요. 성공하신 분들도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지금이 없었을 텐데 아니면 좀 잘 안 되신 분은 그때 내가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사실 이 선택이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운을 부르는 거에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책을 보고 한 유튜버분이 리뷰 영상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마지막 메시지가 너무 이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준비는 노력한 사람의 것이다. 노력은 나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그 선택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운이 뭔가 세상에서 주는 운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그 시작은 어쨌든 나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 그래서 운은 내 안에 잠들어 있고 그래서 제 책의 부제가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 그래서 여기 책의 부제가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 그러니까 운은 선택이다. 그렇죠. 운은 선택이다. 그럼 불운도 내가 선택한 거고 행운도 내가 선택한 거네요. 어느 정도 갔냐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불운이라고 했을 때 자동차 사고가 자주 나는 제 주변에 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고가 자주 났냐고 돌이켜보면 제가 그 동생의 차에 탄 적이 있을 거잖아요. 친하니까. 너무 무서워. 내가 조수석이 못 타겠어요. 너무 운전을 난폭하게 하니까. 그 친구가 사고가 유달리 많아요. 물론 당연히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친구가 사고가 많이 난 건 어떻게 보면 운이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차 사고가. 그런데 정말 이게 운만 문제였을까. 내가 갔냐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운인데 이게 모든 것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갔냐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가정을 돌아보면 바꿀 수 있는 운도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죠. 그런 얘기거든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다. 그렇죠. 그곳에 간 게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 안 가도 되잖아. 그곳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났고 그곳에 있었으니까 그 사고가 났고 그곳에 가는 그 선택. 저는 그곳이라고 생각나는 게 우리가 부동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내 집 되게 중요하고. 왜 입지가 좋은 곳이 비싸요. 왜 우리가 좋은 동네 강남으로 가려고 해요. 아니면 나쁜 동네가 어디가 있다면 왜 거기를 안 가려고 해요. 그 동네에는 뭔가 좋은 사람이 많이 있고 좋은 네트워크든 뭐든 자연스럽게 들어올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곳에 가는 것도 선택이고 그곳에 운이다. 우는 선택이다. 괜히 좋은 저도 하나 배우고 가네요. 우는 선택이다. 이 책 제목이 럭키잖아요. 그런데 서두에 럭하고 그 다음에 K, E, Y, 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김 작가님이 생각하는 정말 행운의 열쇠는 무엇인지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정리한 건 절대 아니고 제가 40년 동안 살면서 8권의 책을 낸 자기계발 전문 작가이고 그 다음에 제가 30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정확하게는 11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성공한 분들이 인터뷰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웅축한 인사이트 7가지 열세가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운을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어쩌면 운을 만날 수 있는 7가지 방법은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 이 7가지가 모두가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가 강점인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런 분은 저를 잘 살리는 거고 7가지를 제가 왜 말을 했냐면 저는 책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뭔가 저는 체계하고 좋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게 분명하면 내가 어디서 운이 들어오고 뭐가 운을 열 수 있는 열쇠인지 알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뭘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운은 어떻게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올까? 이렇게 하면 내가 운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운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중에서 내가 지금 뭘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7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7가지 중에 김 작가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 저는 읽고 제가 김 작가님이 이걸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뭔데요? 루틴이요. 아, 루틴?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김 작가님은 정말 인간 엑셀이다. 무슨 말이었나? 뭐냐면 딱 우리 엑셀이라는 게 그 어떤 도식을 만들고 폼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계속 돌리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인생을 엑셀로 딱 정리한 후에 우선 엑셀로 정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채널을 키운 것도 마치 엑셀 파일에 이렇게 다 우리가 어떤 값을 넣고 값이 나오고 그거를 계속 한 후에 그 값을 계속 넣어요. 계속 돌리는 거지, 그리고. 계속 돌려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지독할 정도의 어떤 루틴을 지키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이 정말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그걸 좀 보면서 반성했어요. 아, 이 정도의 루틴을... 이분은 운동을 만약에 잘했다면 올림픽에 나가도 됐겠다. 만약에 식당을 했어도 장인이 됐겠다. 그런 루틴이 정말... 그 루틴을 만들고 그걸 지속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지속하는 원동력은 뭐였는지 그냥 궁금해요. 일단 루틴이 제가 가진 강점 중에 하나가 저도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 이유는 아까 제가 이 책에서 운을 체계약 구조화 시키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막연하지 않고 바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제가 루틴을 만든 것도 비슷해요.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다음에 유튜브 잘하기 위해서 책을 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할 것들이 막연해지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속도가 안 나.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뭔가 일을 저질렀으면 빠르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성취가 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든지 할 때 이걸 잘하기 위해서 유튜브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딱딱딱딱 고민을 해요. 고민 당연히 오랜 시간 걸리죠.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그중에 책이야 만들고 책을 베스트셀러 만들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 성공한 사람을 만나겠어. 뭘 해야 될까? 딱딱딱 하고 그걸 계속 돌리는 거죠. 돌리다 보면 내가 뭘 못하는지가 나오잖아요. 못하는 거 채우고 내가 뭘 잘하고 있는가 보이면 더 강점화를 만들고 이게 가능하려면 체계약 구조화 루틴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실제로 제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워낙 성공한 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의 장점을 흡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제가 인터뷰 실제로 33명이 한 적이 있는데 김연아 선수도 그런 얘기 했었죠. 무슨 생각하면 그냥 아는데요. 본인 정해진 운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받은 그전에 국가대표 선수는 다 루틴이 있어요. 그냥 그것들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채우면 금메달을 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루틴은 감독이나 코치가 정해주겠지만 안 따른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안 따르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운이 조금 떨어지는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상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는 성취 경험이라고 할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가잖아요. 좋은 성적을 받고 저는 명문대 친구들을 굉장히 부러워요. 많은 사람들한테 왜 부러우냐고 물어보면 아마 좋은 학벌, 네트워크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제가 지방대지만 그 친구들이 학벌이 부럽지 않아요. 뭐가 부럽냐면 그 친구들은 10대 후반의 나이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성취 경험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서울대학교에 갔네. 내가 사회에서 뭐든지 하면 할 수 있구나. 이 성취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26살까지 인생을 정말 대충 살았는데 그때 처음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한계를 했어요. 공모전을. 전국에서 560대 1 정도 경쟁률이었는데 제가 1등을 한 거야. 뭔가 인생 처음으로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날이었거든요. 그전에 상장을 받은 적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개근상.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게 보상되는 게 게임도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중독되고 빠지는 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아이템이 딱 떨어지고 그 성취 그런 것들이 좀 반복하다 보니까 좀 루틴이 잘 만들어지고 꾸준하게 되지 않았나. 그 학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공모전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학벌, 토익점수, 공모전. 이 세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지방대를 나왔고 토익점수가 높지 않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김 작가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은 아예 없죠. 없는데 아직 내면에 그것이 내 어떤 미련? 아니면 나의 어떤 핸디캡 이걸로 남아 있지는 않나? 그래서 책에서 계속 표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어쨌든 저도 저희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가 뭔가 안 좋은 환경이 있었고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팩트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지방대가 어쨌든 전국적으로 뭐 순위가 높은 대학은 아닌 거니까. 그 다음에 제 역대 최고 토익 성적도 420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사실 독자분들도 이해를 할 때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공모전을 나가다 보면 공모전은 이제 전국에서 하니까 제가 학교를 이제 물어보잖아요. 대학생 때는 뭐 이 친구가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학교 물어보잖아요. 어느 학교예요? 이런 물어보듯이. 이제 말을 하면 상대방이 가끔 그 눈빛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 성적도 제가 420점이니까 당연히 컴플렉스를 가진 적이 있었죠. 맞아요. 과거에. 근데 저는 이제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걸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그 컴플렉스는 완전히 극복해서 지금은 전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컴플렉스가 지금의 김 작가님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조개에 뭐가 상처 하나가 나야 하는 그게 진주가 되듯이 그런 거를 극복하신 것 같았고. 그러면 궁금한 게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안 하셨나요? 공부를 완전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제 성적을 들으면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떤 애였냐면 술이라든가 담배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수업을 듣는데 그냥 쉬는 시간에 좀 놀고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리고 조용하고 그 다음에 힘도 약하고 키도 되게 작아서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가끔 이제 친구들 저도 친한 친구 몇 명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이제 동현아 근데 너 몇 등인 우리 반에서? 그 당시에 한 50명 정도 됐거든요. 나 이번에 한 42등? 응? 너 뭔데? 너 노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들보다 공부라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재능도 특별히 있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재능인데 있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그만큼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남들보다 이 재능이 낮은데 그러면 그만큼의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딱 남들만큼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계속 안 나왔잖아요. 근데 안 나오니까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니까 다음에는 더 안 하는 거야. 계속 안 하고 계속 안 하고 계속 안 하고 아니 이게 이 책에서 본 김 작가님의 어떤 루틴 성품이라면 공부도 어느 정도 계속 루틴대로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걸 몰랐던 거지. 그리고 지금은 제가 뭘 못 하잖아요.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근데 그때는 부정하는 거야. 나 머리 나쁘지 않은데? 나 공부 재능 없지 않은데? 내가 공부만 하면 나 스카이 갈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들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데 그냥 부정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핍인 건데 이 결핍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결핍에서 못 벗어나느냐는 결국 나의 선택인 건데 제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 했던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네요. 김 작가님이 2020년도에 유튜브 구독자가 여기 책에 따르면 52만 명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잖아요. 2019년에 한 7만 명 정도 증가했으니까 전년 대비 한 600% 성장했죠. 아니 이게 7천 명에서 5만 2천 명도 아니고 52만 명이면 정말 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다. 52만 명까지 1년 동안 올릴 수 있었던 유튜브 루틴이 있으실 건데 그 루틴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두가 유튜브를 키우고 싶고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루틴을 갖고 있어야 1년 만에 52만 명이 되는지 일과를 좀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 루틴은 사실 딱 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인터뷰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구조화 시키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구조화, 루틴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니까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이미지 뜨고 있겠지만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저는 기획을 하고요. 오늘처럼 어떤 영상을 만들까? 그래야 운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기획. 그러면 그 다음에 섭외를 해야죠. 어? 누구를 섭외할까? 운 쪽에서 뭔가 현실적인 걸 썼다면? 나랑 조금은 다른 입장에서 운 책을 쓰신 분 이야기를 같이 하면 재밌겠다. 섭외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가 끝나면 편집을 하겠죠. 그게 끝나고 한다면 이제 업로드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5단계가 끝나고 한다면 유튜브 영상 올리면 딱 조회수 얼마 나오잖아요. 딱 정확하게 평가를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를 이 6단계를 제가 이제 정해놓고 한 다음에는 계속 이걸 계속 돌리는 거죠. 음 계속. 저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김작가TV에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게 지금 한 달에 총 한 80개 정도 만들거든요. 와 한 달에 80개요? 네 한 달에 80개. 한 달에 80개인데 보통 이 80개의 숫자와 그 다음에 구독자 이 정도 채널의 크기에서는 보통 크리에이터를 포함해서 한 4명 뭐 5명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 구조화를 너무 체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더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게 좋은 점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자유롭게, 진짜 난 크리에이터니까 자유롭게 일하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숫자의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채널에서 80개 영상을 만드시지만 일하시는 분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영상 편집. 아 편지? 그분이 영상 편집을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제가 해요. 근데 80개, 대단하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주무세요 그러면? 자는 시간은 진짜 가급적 줄이지 않아요. 저는 하루에 꼭 7시간, 8시간은 자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면이 하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많고 수면을 줄인다는 건데 생명이 어쨌든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깨어있는 시간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캐릭터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저는 아침 9시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김주식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때 장이 계잖아요. 장은 봐야죠. 근데 생각보다 늦게 일어나시네요. 굉장히 빨리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대기를 일어날 거 생각하시는데 제가 어쨌든 직장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뭔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새벽 1시쯤 주무시고? 네. 새벽 1시, 2시 자면 7시, 8시 자니까. 대신 깨어있는 시간을 진짜 치열하게 살죠. 그러실 것 같아요. 80개의 영상을 만든다는 게 그냥 짠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도 세팅해야 되고 섭외하려면 전화도 해야 되고 질문지도 만들어야 되고 진짜 바쁘시네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시간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게 제가 처음에는 외부 스튜디오를 이용했었거든요. 카메라 장비들을 다 들고 가서 예약하고 장비 세팅하고 장비 정리하고 인사하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이제 이걸 빨리 구조화를 만들어서 시키면 훨씬 촬영을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거 좀 더 잘 되면 빨리 내 스튜디오 만들어야겠다. 이거 좀 더 잘 되면 스튜디오 안에서 흡음판이든 촬영 장비들 다 세팅값을 딱 만들어 놓자. 그리고 나는 늘 게스트 오시면 딱 바로 촬영할 수 있게. 그게 지금의 이제 모습이구나. 2년차에 발성한.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세팅값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간 엑셀이라니까요. 세팅값을 딱 정해놓고 그걸 계속 돌려요. 계속. 이게 세팅이 왜 중요하냐면 해놓잖아요. 그럼 그게 보이잖아. 그럼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 못한 것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세팅값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불명확해지는 거야. 우는 세팅값이다. 우는 세팅값이다. 우는 세팅을 진짜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안녕하세요. 김작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온온에서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대기업 사장, 장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1000명 이상의 성공한 사람을 만났는지 총 8건의 책을 출간했는지 구독자 90만명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담아볼까 합니다. 30년 동안 지각 인생을 살았던 저를 성공의 추호차선을 타게 만들어진 성공가속도법칙 진짜 자기계발의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